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맞붙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례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심려를 기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열린 한진칼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데요. 다음 달에 열린 이사회만 보자면 조회장 측이 앞서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최근 대한항공 사무회 등이 보유한 3.8%의 지분이 조원태 회장 측에 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자 조 전 부사장 측의 반도 건설은 4.59% 추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린 이사회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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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